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세포의 두 가지 죽음 영생과 영멸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포가 이 땅에서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학자들은 두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죽음을 선택해야 영멸이 아니고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원리를 통해서 세포가 모아진 집합체인 나도 결국은 죽지만 어떻게 죽어야 영멸의 죽음이 아니고 영생의 죽음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포가 결국은 죽죠 위장점막세포는 하루나 이틀 있으면 죽습니다 피부세포는 한 21일 살면 죽어요 백혈구도 한 4일 내지 20일 정도 살면 죽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는데 그 적혈구 피도 120일 살면 죽어요 뼈도 그 단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 7년 살면 죽습니다 그런데 죽고 끝날 수도 있고 다시 또 태어날 수도 있는데 첫 번째 죽음은 아포토시스라고 하는 죽음이 있어요 세포가 자기 스스로 죽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나를 강제로 때려서 죽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 죽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원에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죽음이 있는데 이것을 아포토시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이 세포 자멸사라고도 하고 세포 자살이라고도 하는데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 예를 들어서 올챙이가 알에서 깨어나면 뒤에 뭐가 달려 있어요? 꼬리가 물속에서 이제 알, 알이 이렇게 떠다니다가 올챙이로 태어나는데 그 시절에는 어떻게 좀 움직여야 되겠죠? 헤엄치고 다니기 위해서는 꼬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커서 다리가 나오고 나서 저 육지로 폴짝 올라가고 나면 이 꼬리는 거추장스럽기만 할 거예요 괜히 누가 꼬리 밟으면 안 죽을 뻔했는데도 죽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아포토시스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아포토시스는 죽기는 죽는데 내가 스스로 죽겠습니다 해서 죽는 것이고 죽으면 나 하나는 죽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모든 세포에게는 유익이 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육지로 올라와서 폴짝폴짝 뛰어다닐 때 별로 쓸모가 없는 꼬리 부분에 있는 세포들이 알아서 우리 전체 이 개구리를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죽겠다 그래서 스스로 이럴 때 죽는데 이것을 아포토시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세포가 죽기는 죽지만 통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통증이 없어요 그리고 또 염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기 스스로 다 분해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붙어있던 모든 세포의 재료들은 다 섬세하게 살아있는 상태로 분해가 됐기 때문에 얘들은 기가 막힌 영양소 덩어리입니다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영양소는 나머지 이 개구리 뒷다리 근육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면서 더 힘차게 뛰어다니도록 영양소가 되고 그래서 이 세포는 죽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세포 속의 구성물이 되어서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또 이 아포토시스 죽음은 사람에게도 필요해요 태 속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이렇게 찍어서 사진을 보면 어 손이 나왔네 그런데 처음에 손은 이상하게 나오죠 벙어리 장갑 낀 것처럼 손이 이상해요 벙어리처럼 마치 부엌에 주걱처럼 생긴 그런 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포토시스가 이제 스위치가 켜지면서 야 여기 손가락이 있는 데만 살아서 있고 그 중간에 물갈퀴처럼 붙어있는 이것은 이게 있으면 여기 손가락에다가 우리 주인 양반이 젓가락질도 끼지 못하고 못할 것 아니냐 우리는 자살을 하자 그래서 아포토시스가 이 손가락을 제외한 나머지 중간 부분에 괜히 우리가 물고기도 아닌데 물갈퀴처럼 붙어있는 부분은 자기가 알아서 자살을 해요 그리고 그 영양소는 손가락 뼈를 만드는 데 들어가서 여전히 손가락으로 또 살아있는 것입니다 통증이 죽을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염증도 있을까요? 없어요 이런 놀라운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살다 보니 아주 중요한 세포이기는 하지만 병원균이 들어와서 그 세포 속에 둥지를 틀은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도 난 죽기 싫어 난 어떻게 해서든지 살 거야 그러면 이 세포는 코로나가 복사하고 분열하는 재료만 제공해주는 세포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하나 살겠다고 이 속에 하나 들어온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억 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포가 결국은 터져서 죽어요 그러면 아파요 염증도 생겨요 그리고는 그 증식된 코로나가 전신의 세포로 또 퍼져나가면서 우리 세포 전체가 결국은 며칠 막 열이 불덩이처럼 나더니 갑자기 죽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포들이 납처럼 이 세포가 모아진 집합체가 나니까 똑똑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살아있는 것보다는 내가 죽는 것이 훨씬 우리 주인 양반 전체에게 유리하겠다 그러면 아포토시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파괴되고 없어져요 이때 물론 가르쳐주는 친구들도 있어요 NK세포가 와서 너는 살아서 주인 양반에게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죽을 때도 도움을 준다 그리고 옆구리를 한번 딱 찌르면 알겠습니다 하고 아포토시스를 작동하면서 이게 이제 다 분해가 되면서 죽고 그때 나온 이제 영양소들은 또 다른 세포가 부활하는 데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병원균과 싸우는 백혈구 어떤 건 몇 시간 싸우고 죽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주 백전도장으로 수많은 싸움을 하다가 한 20일 30일 되면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살겠다고 하지 않아요 백혈구는 어느 날 모세처럼 아포토시스 죽음을 선택을 합니다 딱 죽으면서 그 백혈구가 상처 하나 없이 그 속에 있는 재료가 하나도 상처가 나지 않도록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백혈구가 만들어질 때 필요한 영양소로 들어가서 어떤 의미에서는 또 계속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아포토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발음이 가지각색으로 되더라고요 보니까 중간 피자를 살려서 아포토시스라고 하는 미국 사람들도 있고 피자는 무금으로 그냥 아포토시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포토시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어차피 영어가 아니니까 여러 가지 발음으로 불려지는데 주로 아포토시스라고 미국 사람들은 발음을 해요 그래서 이 세포 자살, 세포 사멸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는지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 이 정상적인 세포가 아주 푸르른 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주인 양반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태어났지만 살펴보니 내가 끝까지 있는 것보다 이 물갈피 같은 이 세포는 죽는 게 더 주인 양반이 멋있고 일로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미련 없이 아포토시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부분으로 다 들어가서 그 세포의 구성 성분으로 다시 부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자외선을 한 방 얻어 맞았습니다 X선으로 한 방 얻어 맞았어요 그러면 이 세포가 또 상처가 날 것 아니겠습니까 상처난 세포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아포토시스 선택을 해서 새롭게 정말 멀쩡하게 다시 거듭나서 살자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나 전체를 지켜보는 누군가도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유전자들을 조절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호를 보내요 특별히 P53 유전자가 전가를 보내서 사자를 보내서 너는 아포토시스를 선택하는 게 더 좋다 그 모양으로 사는 것보다는 죽었다 다시 거듭나서 한번 살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그 신호를 받고서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 네크로시스라고 하는 누군가가 한 방 때려서 안 죽고 싶은데 강제로 죽는 이건 세포 괴사는 썩어서 죽는 거예요 한 방 맞고 강제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통증이 있고 썩어 문드러지니까 염증이 많이 생겨서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주변 세포들도 다 아프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네크로시스 괴사로 죽는 세포의 특징은 죽기 직전에 자기 등치보다도 커집니다 괜히 허세 부리는 거예요 그냥 뭐 배도 나오고 그러다 결국 터져 죽어요 그런데 이 아포토시스는 죽을 때 머리를 조아립니다 실질적으로 세포가 작아져요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겸손한 마지막 모습을 현미경으로도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포의 핵이 이렇게 오히려 응축이 됩니다 DNA도 오그라들어요 마치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고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 세포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세포 질이 이 세포 제일 바깥 부분에서 수포가 생겨요 이렇게 수포 어떤 물집 같은 것이 여기 저기서 하나씩 삐져나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세포의 핵심이 세포 핵 아니겠어요 그 세포 핵 중에서도 DNA 유전자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유전자가 누가 빵 때려서 죽은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분해를 해요 아주 일정한 크기로 가위로 자른 것처럼 스스로 싹둑싹둑싹둑 잘라요 아주 정확한 크기로 똑같이 쫙 잘라서 현미경으로 보면 마치 사다리처럼 이 DNA가 쫙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 세포의 핵심 유전자가 분해가 됐으니까 그 세포는 뭐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사령본부실에서 이렇게 해체를 하니까 나머지 세포 질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든지 리소소미든지 이 예하 부대원들도 알았습니다 자살하겠습니다 하고 다 쪼개져요 쪼개질 때에 누가 밖에서 쪼갠 게 아니고 자기가 쪼갠 것이니까 상처가 나질 않아요 뭐 아미노산도 밑도 끝도 없이 중간에서 부러지고 이게 아니고 얽힌 실탈에 급하다고 그냥 가위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빼내는 게 아니고 다 풀어서 원래 모습 원래 영양소 그대로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여러 종류의 효소들이 그 핵도 싹 쪼갭니다 분해를 시켜요 그래서 그 DNA가 일정한 크기로 잘라지면 그때 이제 대식 세포를 불러오는 효소를 또 방출을 해요 자기들이 다 분해가 되면 이게 어디로 쓸모없이 버려지면 안 되니까 자기들을 알아서 독소는 분해시키고 쓸모있는 영양소는 새로운 세포 만드는데 갖다 줄 마이크로파지에게 전보를 칩니다 내가 지금 몇 날 몇 시에 자살을 할 테니까 나 좀 잘 처리를 좀 해 주십시오 내가 살아오면서 혹시 실수해서 좀 망가진 도저히 써먹을 수 없는 쓰레기들은 갈아서 분리수거해서 쓰레기장에 버려주시되 아직도 쓸모있는 칼슘은 뼈를 만드는 재료로 좀 갖다 주시고 아직도 쓸모있는 철분은 적혈구 만드는 데 좀 알아서 갖다 주십시오 하고 전보를 실질적으로 쳐요 신호전달 물질을 쫙 보내서 아주 좋은 마이크로파지 대식 세포를 옥에 초청을 하는데 즉시 마이크로파지 값도 그 세포 주변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요 세포 구성물과 분열된 핵 등을 포함한 세포 사멸분체를 만들어낸다 즉 이게 누가 폭파시킨 것도 아니고 깨트린 것도 아니고 하나씩 다 분해가 돼버린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지도 않고 독소가 발생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아까 자기보다 더 커졌다고 해서 작아졌다고 그랬어요 이게 막 커지면 옆에 있는 세포까지도 지장이 있었을 텐데 자기가 원래 사이즈보다 줄어든 상태에서 다 분해가 되니까 옆에 멀쩡한 세포는 1도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대식 세포가 와서 이걸 싹 수거해가요 싹 수거해가서 혹시 섞여 있을 독소는 알아서 처리해 주고 그리고 쓸모이는 철분까지 막 버려버리는 게 아니에요 얘들은 오늘 새로 태어나는 세포에게 제공을 해주면서 새로운 세포의 구성 성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더 젊고 싱싱한 정말 쓸모이는 세포로 다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포토시스 죽음의 목적은 무엇인가면요 전체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러면 나는 기꺼이 죽겠습니다 희생정신과 사랑의 뿌리를 두고 결정된 죽음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망가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원 영양소, 원 미네랄, 원 구속이 그대로 추출이 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양분들, 그 미네랄 재료들이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데 들어가서 새롭게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이런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세포가 자살을 한다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죽는가 이 아포토시스 죽음은 얼마 전에 과학자들은 발견을 했습니다 1970년대 그때서야 이런 죽음이 다 있네 그리고 2001년, 2002년도에 또 다른 과학자들이 와 기가 막히게 인간이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아포토시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전에 세포는 전부 네코로시스 죽음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학자들도 그냥 바이러스한테 먹혀가지고 진물나고 염증 풍겨내고 독수 품어내면서 너무너무 아파서 죽는 것 하여튼 그래서 이걸 괴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썩어서 죽는 거예요 누구한테인가 외부에서 들어온 나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에게 공격을 받아서 나는 살고 싶은데 끝까지 몸부림쳤지만 결국은 진물러버리고 깨지고 망가져서 말할 수 없는 통증과 함께 염증 풍겨내고 독수 풍겨내면서 죽고 자기만 절대 혼자 죽지 않아요 옆에 있는 세포가 다 부풀어 올라오고 막 썩어버리고 이런 죽음이 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세포도 죽는데 네코로시스라고 하는 세포가 썩어서 죽는 죽음이 있고 그리고 또 아포토시스라고 하는 죽음이 있는데 이건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죽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세포로 부활을 하는 죽음을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아포토시스 죽음과 네코로시스 죽음의 차이를 비교를 한 번 해보면 똑같은 세포인데 정상세포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내가 죽는 것이 내 전체의 유익이겠다 이렇게 판단이 서든지 아니면 여기서 내가 버티는 것보다는 썩어서 죽는 것보다는 내가 이쯤에서 먼저 죽음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 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판단하지 않아요 세포가 모아진 전체 집합체가 집단 지성을 발휘하고 그리고 이 세포가 모아진 나를 하늘 보좌에서 주거니 받거니 또 신호를 보내면서 섬세하게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 그러면 제가 여기서 자아를 죽이겠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데 내가 망설일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포토시스 죽음을 선택을 하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세포의 제일 끝부분 원형질이 마치 물집 잡히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삐져나오는 변형이 이루어지는데 커지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더 수축이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옆에 친구들한테 조금 더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그 속에 있는 염색체와 세포핵도 수축이 되고 자기 자신의 짧은 삶이지만 귀한 길을 뒤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분석하는 거예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인생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뜯어내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처절하게 반성을 하면서 그대로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염증이 발생되지도 않고 복소가 나오지도 않고 이 재료는 그대로 새로운 세포의 영양소 구성 성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주변 사람 피해를 주든 말든 끝까지 버티는 네크로시스 삶을 선택을 하면 이 세포가 더 커져 죽을 것 같으니까 겁먹은 강아지가 어때요? 더 요란하게 짖는 겁니다 빈수레가 어때요? 더 덜커덩거린 소리가 커요 그냥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 실질적인 능력보다 더 허세를 부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부풀어 올라와요 그러면 외부에서 여러 가지 독소들이 공격을 하고 그리고 이 세포를 파괴시키면서 그 속으로 액체를 집어 액체가 이 압이 서로 한 만 배 이상 차이가 나면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오히려 커지다가 결국에는 팽창되다 되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폭파되는 것입니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폭파되어서 산산조각이 나고 써먹을 만한 재료는 하나도 없어 독소가 나오고 그래서 그 독소 때문에 통증이 느껴지고 염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죽음을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한 번은 죽지 않습니까? 이 세포 속에 작동하는 원리는 세포가 모아진 집합체인 나에게도 원리는 똑같이 통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어차피 죽는데 그걸로 영원히 죽는 영멸이냐 죽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영생의 죽음이냐 이것을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되는데 세포 차원에서도 영생이냐 영멸이냐 이 둘 사이에서 정말 치열한 대쟁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육적인 세상이나 영적인 세상이나 만든 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세포 생리학을 엘렌와이슨 잘 연구하라고 몇 번을 당부했습니다 그 세포 차원의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영적인 치료와 구원의 원리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세포가 외부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바이러스가 공격을 했든 어떤 발암물질을 먹어서 여기 들어왔든 또 방사선이 한 방 쳤든 하여튼 제 역할을 다 못할 세포가 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든지 그러면 이제 유전자가 좀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딱 보니까 이걸 조금 고쳐서 써먹을 만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오토파지를 가동시키면서 그 부분만 딱 먹어버리고 새롭게 그 부분을 짜집게 해서 써먹도록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써먹어서 유익한 것보다는 이건 다시 만드는 게 좋겠어요 진흙으로 도자기를 만들 때도 조금 삐뚤어졌거나 조금 구멍난 건 잘 땜질해서 다시 한 번 다듬어서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지만 이건 도대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다시 진문기에서 다시 만드는 게 좋을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이때 P53이 찾아옵니다 P53이 하는 일은 어쩌면은 저 하늘 보좌와 우리 마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늘의 그 뜻을 전해주는 그런 정말 하늘 보좌와 같은 일을 이 세포 차원에서는 합니다 여기에서 수많은 물질들을 만들어내요 단백질을 그래서 한 단백질은 너 저 지구 땅에 내려가서 두루두루 한 번 좀 살펴봐라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순찰을 좀 하거라 이런 천사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이 P53 유전자가 만든 단백질 중에 하나는 계속 우리 세포 속에 들어와서 세포 핵 속에까지 들어가고 그 속에 있는 유전자, 염색체 다 이 실을 연결을 하면은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런데도 일일이 하나씩 다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어? 여기가 망가졌네? 그럼 보고를 해요 그러면은 이걸 고쳐서 써먹을 정도인가? 아니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하는 게 좋은가? 판단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리할 만한 하면은 수리 단백질을 보내서 딱 망가진 부분 잘라내고 미토파지, 오토파지 원리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것으로 딱 재생시켜주는 것입니다 쇠장에 베타 세포가 너무 자리만 차지했지 인슐린을 제대로 못 만들어내는 뭔가 상처반 베타 세포 낡은 세포가 너무 많다 인슐린이 안 만들어지면서 일형 당뇨라고 하는 불치병이 만들어져요 그때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주도록 생활을 하면은 망가진 거 딱 뜯어먹고 거기에 짜집게 하면서 새로운 베타 세포로 만들어낸다는 사실이 셀지에도 발표가 되면서 아 잘하면 일형 당뇨도 치료가 되겠구나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 정도 가지고 고쳐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러면은 P53이 자살 신호를 보냅니다 너 그냥 자살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전가를 보내는 심부름꾼 단백질들이 있는데 지금 밝혀진 것은요 이것을 자살 촉진 단백질이라고 학자들은 이름을 붙였는데 PUMA라고 하는 단백질도 있고 또 NOXA라고 하는 단백질도 있고 그리고 또 BAX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얘들은 그 세포에게 너 자신을 잘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전체를 보는 저 위에서 판단할 때 너는 지금 자살해서 다시 태어난 게 더 좋단다 하고 자꾸 자살을 촉구를 해요 그럼 그냥 죽는 것이 아니에요 저쪽에서 특별히 미토콘드리아가 버팁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죽어야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가 죽어야 죽는 것인데 미토콘드리아가 그 입구에서 누가 버티고 서 있는가 하면 BCL-2라고 하는 단백질이 버티면서 이 자살 촉진하는 이 단백질을 못 들어오게 막 싸운다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P53이 보낸 고사자들이 죽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는 그 세력이 이걸 반방 아, 이거 아니다라고 막 방해하는 세력보다 1대3 비율로 더 많아요 제가 본 논문에서는 딱 1대3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대부분은 누가 이길까요? 내가 선택하기만 하면 나까지 BCL-2로 붙어버리면 어찌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알았습니다 하고 선택하기만 하면 대부분은 자살 촉진 단백질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살 촉진 단백질의 신호를 예스 하고 받아들이면 드디어 이 아포토시스가 가동이 되면서 영양소, 부속품 하나하나가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세포 만들 때 써먹어지고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포가 자살했기 때문에 내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나를 더 완전하고 멋진 세포로 부활시켜 이런 방법으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자꾸 딴소리하는 친구들이 있죠 에이 먹다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더라 무슨 디톡스를 10일씩이나 하느냐 그냥 오늘 먹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데 거기에 썰끼 타면서 그래 먹어야 사는 거지 뭐 하고 이 자살 방해 단백질 쪽으로 서버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연구학자들이 발표한 바로는 그러면 결국은 그 세포는 암세포로 변해버립니다 결국은 암세포로 가요 암세포로 가고 최종적인 운명은 뭘까 자기는 암세포로 막 새로 태어나서 암세포가 뭐라고 그러셔요? 나는 안 죽는 세포다 실질적으로 안 죽어요 영생을 합니다 이 정상세포는 유전자 실가닥 두 가닥이 딱 모인 그 끝부분이 채찍 손야비처럼 딱 묶여 있는데 이게 텔러미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독사할 때마다 이 마디가 하나씩 떨어지는데 마디가 다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보통 세포들이 60번 내지 120번 분열하면 이 텔러미어 이 마디가 다 떨어져서 영생을 하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살 방해 단백질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사단이 설득의 명수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미혹되는 거예요 택한 자까지라도 미혹이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길래 미혹이 될까 이 자살 방해 단백질이 너 내 말대로 들으면 안 죽어 영생한다니까 그래서 딱 손을 잡았더니 아 이 자살 방해 단백질을 손을 잡았더니 그날부터 이 텔러미어 구조가 복사할 때마다 예전에는 한 마디씩 떨어져서 아무리 잘 살아도 언젠간 죽는데 이게 계속 자라는 거예요 텔러미어를 자라게 해주는 효소를 이 단백질이 선물을 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계속 자라니까 암세포는 안 죽어요 좋은 겁니까? 영생하면 영생도 영생 나름이지 지옥 불모셉 떨어져서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면 그게 할 짓입니까? 암 걸려보니까 평안하고 기뻐요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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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증이 있습니다 그 없던 질병보다 암 말기는 가장 강력한 통증이 찾아와요 마약성 이 몰핀 그 짐통제를 먹어도 통증 다 안 없어져요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게 그게 자라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와 영생한다고 하니까 잡았는데 얼마나 논리가 강해요 얼마나 미혹할 만한 내용입니까? 그런데 딱 잡았더니 결국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게 영원히 사는 것은 이건 지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엔케이세포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퍼포린으로 찔러가지고 그 속에 딱 물을 집어넣어서 폭파시켜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영생하지도 못해 완전히 삼삼조각이 나서 죽는 네크로시스의 죽음을 맞이하는데 얘는 다시 써먹을 수 없어요 결국은 그것으로 끝나는 영멸의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포 차원에서의 두 가지 죽음인데 세포가 모아진 집합체인 나도 이 땅에서는 결국 죽습니까? 결국은 죽어요 그런데 두 가지 죽음이 있다니까요 죽는데 영원히 죽는 죽음이냐 죽는데 다시 부활하여 영생의 생명을 누리느냐 이 두 가지 죽음이 있는데 과연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그 전말을 가르쳐 주셨는데 다니엘 2장에 보면 이 비밀이 나옵니다 다니엘 2장에 이 NK세포가 막 골맹이처럼 내려와서 암세포를 삼삼조각 내는 것과 똑같은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돌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결국은 다 죽는데 두 가지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 돌이 내려오기 전에 이런 죽음이 있고 저런 죽음이 있으니까 너 무슨 죽음을 선택해라 죽어도 다시 사는 아포시스 죽음을 선택을 해라 은혜의 기간 동안에 선택을 해라 그러고 자아가 완전히 깨지고 자아가 죽어버리면 영원히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 통해서 알려줬는데도 끝까지 안 들어 나는 네크로시스 이쪽으로 영생할 거야 이게 더 행복해 이게 더 짜릿하고 쾌락도 있고 기뻐 그렇게 끝까지 버티다 보면 드디어 돌나라가 내려오는 그날 완전히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고 영원히 죽는 죽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2장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고 다니엘 2장에 과연 영멸의 죽음을 선택할 것인지 영생의 죽음을 선택할 것인지 이것을 너부감네살에게 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이것을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꿈인지 알게 됐고 이것을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이 세포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똑같은 일이 이 세포가 모아진 집합체인 내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니까 여기에서 어떤 죽음을 선택할지 꼭 잘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의미로 다니엘 2장에 읽어보세요 길지도 않아요 205글자밖에 되지 않는데 2500년의 역사를 다 미리 예언을 해 주셨고 이 세상 역사가 예언한 그대로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지켜봐라 그리고 그게 진짜 맞다 그러면 마지막 돌나라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는 말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 돌나라가 내려올 때에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영멸이 아니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지를 꼭 이성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해 보면 좋습니다 자 어떻게 이 205자 짧은 글자로 2500년의 역사를 예언할 수 있었을까 다니엘 2장 살펴보면 31절부터 한글 성경으로는 정확하게 205글자인데 세상 역사 2500년을 보여줍니다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의 심이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한 우상을 봤는데 머리는 뭘로 돼 있어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뭘로 돼 있어요?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 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지금까지 이 땅에 있는 어떤 금속들로 만들어진 나라를 상징하는데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뜨인 돌 저 하늘에서 돌이 하나 내려오는데 신상에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네 때에 철과 진흙과 노트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저는 하나님이 참 믿어지지 않던 무실론자로 대학 2학년 때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한 번 보니까 옳아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그 전에 한두 번 교회를 나갔더니 저는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렸을 때 제 별명이 외짤래였어요 계속 왜? 왜? 교회 가서 이렇게 했더니 싫어하더라고요 그냥 믿으래 아니에요 이해가 돼야 믿죠 어떻게 그냥 믿습니까 그냥 안 나가버리기로 했고 하나님 같은 게 어디 있느냐 그렇게 살다가 대학 2학년 때 성경을 그냥 상식적으로라도 한 번은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그 복사님처럼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옳아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따져보자는 거예요 어? 하나님은 따져보재 그러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이라 그러면서 나는 처음부터 종말을 다 미리 예언하는 하나님인데 따져보자 역사가 얼마나 많이 흘렀느냐 다니엘 시대에 지금부터 2500년 전에 그때부터 앞으로 어떤 어떤 나라가 나타날 것인지를 내가 미리 다 예언을 했는데 너는 다행히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 역사책 갖다 놓고 하나님이 어떤 나라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한 그 예언서를 펼쳐놓고 이게 점쟁이 점치듯이 두리뭉실하게 예언한 것이고 맞았다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예언이고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지 한 번 따져보자 내가 하나님인지 아닌지 알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게 무조건 믿으라고 하면 어려운데 이거 따져볼만 하겠다 분명히 2000년 전에 태어난 예수님께서 다니엘을 언급을 했어요 그 이전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를 언급을 했어 그러니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보다 다니엘서는 더 먼저 기록이 된 겁니다 적어도 예수님 탄생하기에 500년 전에 기록이 됐는데 그 책에서는 다 이 다니엘이 살던 바벨론 시대부터 앞으로 무슨 나라 무슨 나라 무슨 나라가 나타날 것인지를 예언을 했고 마지막 돌나라가 내려와서 이 세상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꺼운 역사책을 하나 갖다 놓고 이거 따져봐서 진짜 점쟁이 점치듯이 해석만 해봐라 점쟁이가 점을 어떻게 칩니까 딱 하면 어허 집에 피 봤네 피 봤어 그럼 누가 죽었다는 얘기인 줄 알고 아무도 안 죽었는데 생각해봐 피 봤대니까 그러다 나중에 자기가 다 얘기해 어제 김치 자르다가 여기 조금 피 났는데 이거 이겁니까 거봐 거봐 이런 식으로 돈 벌어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속을 줄 알아? 너 한번 한번 해보자 하고 쫙 두꺼운 역사책을 펼치고 다니엘 2장을 하나씩 보는데 이야 이건 다니엘 2장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역사가 흘러가는데 제가 그 시대에 살았다 생각하고 다시 읽어보니까 여기 첫 번째 무슨 나라가 시작이 됐습니까? 바벨론 그 당시 왕 너부감네산에게 당신이 꾼 그 꿈 중에서 당신은 바로 금머리에 해당이 됩니다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금머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은호로 되어 있는 가슴나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슴나라도 은나라도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는 허리 구리로 된 나라로 대체가 되고 그다음 철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흙과 철이 섞인 열발가락 시대가 온 다음에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은 아니한 뜨인 돌나라가 와서 이 세상 나라를 다 망가뜨리고 그리고는 이 돌이 점점 커져서 태산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BC 605년부터 BC 539년까지 있었던 그 바벨론 그 나라 왕 너부감네산에게 왕이 본 그 신상은 금나라는 금처럼 찬란한 바벨론 당신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석을 나라로 해석을 해줬어요 금속을 그런데 이거야 뭐 그렇다고 했으니까 그런가보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나라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은나라로 바뀐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다음 등장한 나라는 메디아 페르시아입니까? 메데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거기까지 해석을 안 했지만 팔을 보니까 은으로 되어 있는데 그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에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세계 최강대국을 무찔렀단 말이에요 팔을 딱 팔짱 끼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두 나라 연합한 것까지도 암시하고 있고 그럼 왜 은나라라고 했을까? 하고 보니 세계 최초로 은을 화폐 단위로 사용한 그 나라가 두 번째 등장한다고 그랬고 도저히 역사를 뒤돌아보면 그 메디아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북한과 미국이 싸우는 싸움과 똑같은데 예언은 북한이 이기겠다고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잘 읽어보세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예언함대로 페르시아가 두 번째 세계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세계 최강국인 이 페르시아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구리나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나라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헬라나라 구리를 재련하는 기술이 탁월했고 뭐든 가보시고 뭐고 다 구리로 도배를 한 나라 그냥 갖다 붙인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헬라에게 망했고 헬라 하면 어떤 대왕이 생각이 납니까? 알렉산더 대왕 짧은 기간 동안에 유럽 다 먹고 아프리카 먹고 인도까지 먹은 지금 말 타고 그 13년 짧은 기간 동안에 걸어서 여행을 하라고 해도 안 되는데 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천나라로 이제 또 대체되겠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 알렉산더가 그렇게 강력한 대왕인데 다니엘서에 보면 그 자식에게는 땅의 한때기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부자가 망하면 몇 대까지 가요? 3대까지 가는데 그냥 왕도 아니고 세계 최고의 대왕이 죽어서 아니 좀 뺏길 수는 있어도 그 자손에게는 땅 한때기도 안 간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예언한 대로 이 역사는 흘러갔어요 페르시아는 결국 망합니다 그 망한 교훈을 통해서 이렇게 배울 게 참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오늘 좀 넘어갑니다 이제 천나라로 바뀌었는데 바로 로마로 그 헬라는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리가 몇 개입니까? 두 개 그런데 그 로마는 정확하게 동로마 서로마로 나뉘어져요 쭉 시간이 지나서 밑에를 보니까 발가락은 몇 개입니까? 열 개예요 다니엘 7장에서는 다시 열 불로 분명히 확인까지 해주는데 AD 476년에 더도들도 아니고 훈죽의 공격으로 열 나라로 이 로마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진흙과 흙이 섞인 것처럼 어떤 나라는 강하고 어떤 나라는 약하고 유럽이 진행되면서 서로 합해지려고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합해지지 않겠다 그랬는데 유럽이 한 나라가 된다 어쩐다 몇 년 전에는 굉장한 소망을 가졌지만 영국이 빠져나가면서 여전히 이 예언대로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 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라 절대로 합해지지 않겠다 그랬어요 합해지지 않습니다 못 사는 나라가 얼마나 빚을 많이 졌는지 잘 사는 나라까지 가치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일 강대고 영국이 빠져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 나라로 유럽이 나누어져 있다가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맞춰진다 했는가 보니까 또 왕이 보신 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네 때의 철과 진흙과 녿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 나라 다음에 다른 나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속하지 않은 돌나라가 내려와서 이 세상을 다 멸망시키겠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금, 은, 동, 철 도저히 그렇게 흘러갈 것 같지 않았었던 그 예언이 역사를 보니 다 들어맞았어요 그러니 마지막으로 돌나라가 내려오겠다고 하는 예언도 믿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돌나라가 내려온다 그랬는데 도대체 돌나라는 무슨 나라일까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산, 돌이 신 예수에게 나오라 그랬습니다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돌나라라고 하는 것은 반석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보면 20장 18절에 죽기는 죽는데 두 가지 종류의 죽음이 있다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오라 그랬으니 지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돌 위에 내가 자원에서 떨어져 자아를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죽음을 선택하면 분명히 내 자아가 죽기는 죽었는데 아포토시스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분명히 나는 깨어졌습니다 여기 죽는 게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깨지는 게 좋겠어요 그냥 가루가 돼서 산산조각이 나는 게 좋겠어요 깨지는 게 좀 날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의 기간인 지금 이 모든 말씀을 들었으니 먼저 삼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서 그분 위에 엎어지면서 아직까지 가지고 있던 자아를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계란 껍질이 깨지면서 계란이 병아리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처럼 내 죗된 자아가 깨지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끝까지 미적미적하면서 안 깨지면 결국은 그 돌이 나에게 떨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 우리는 박살이 난다는 것입니다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네크로시스의 죽음을 맞이해서 짓 뭉개져버리고 깨져버리고 그리고 염증이 나오고 독소가 나오고 얼마나 아픈지 성경에서는 그걸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영육의 원리가 똑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아직 은혜의 기간인 지금 이 아포토시스 죽음을 선택하셔서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져 자아를 깨트리고 고집을 깨트리고 편결을 깨트리면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끝까지 버티면 우리는 영적인 암환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NK세포와 같은 돌멩이가 내려와서 그 위에 떨어지면 말 그대로 네크로시스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산산조각이 나고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말씀으로 0과 6에 동일하게 관통되는 이 원리를 통해서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깨트려 버리시고 나를 영원히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다고 호소하시는 그분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 새로운 삶을 누리시고 이 땅에서도 그 은혜로 모든 암세포 미리 다 분해시켜 버리고 질병 없이 백세 넘게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번 태어나 죄 많은 이 세상에서는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주님 그 죽음으로 영원히 사라지는 네크로시스의 죽음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죽었지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아포시스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까지 이어지는 그 생명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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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